오늘 영상은 연하두와 함께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5만원 할인코드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어공부 꿀팁들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가르치는 문법 독해 위주의 영어가 저는 정말 싫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거는 영어 회화다. 본격적으로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다 해봤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영어 잘하고 싶잖아요. 적어도 10단계는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호주 생활 5년 만에 영어기도 트이고 말도 유창하게 해주고 심지어 대학 성적도 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술술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완전 차곡차곡 담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모두 영어 잘하고 싶잖아요. 그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호주 오기 전 20살 때부터의 영어 실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능 영어는 5등급? 4, 5등급 정도 받은 것 같고요. 그만큼 한국에서 가르치는 문법 독해 위주의 영어가 저는 정말 싫었어요. 또 공부해도 잘 안 되니까 흥미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랬던 제가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마음 잡고 시작한 거는 호주 오기 한 3개월 전부터였는데요. 이때부터는 영어 공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거는 영어 회화다. 싶어가지고 영어 회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호주 오고 1년 뒤에 시험 본 IELTS는 아카데믹 6.5 정도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대학 입학을 위해서 봤을 때는 아카데믹 7.5 그리고 검안학과 편입 전에는 제가 PTE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PTE를 봤는데 그거는 78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대략 영어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실력 변천사고요. 영어 회화만을 보았을 때는 저는 호주에 처음 왔을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카페에서 커피를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카페 앞에서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막 서상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영어 실력의 자신감이나 아니면 실력이 아예 없었어요. 지금은 호주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이고 특정한 법이나 경제 분야 아니면 일상생활 대화는 90%에서 95% 정도는 다 알아듣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꾸준한 실력 향상은 있었지만 저는 지금의 영어 회화 실력은 호주 생활 한 초반 3년에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외국 생활 10년을 해도 영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대체 어떻게 한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그 노하우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영어 귀 트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영어를 못해도 뜻을 몰라도 들리는 단어나 표현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외국 사람들도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들이겠죠. 그러면 저는 이런 게 들릴 때마다 휴대폰 메모장에 적고 집에 가서 그 뜻들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나는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는 호주 오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외국인 유튜브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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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채널 선정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채널이 나의 관심사인가인데 나 영어 공부하니까 테드토크나 아니면 영국 BBC 뉴스 이런 거 봐야지 하시는 분들 제가 다 해봤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가고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상 브이로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브이로그 중심의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주로 봤고요. 이 채널이 내 흥미를 계속적으로 유발을 하는지 내 관심사여야 하는 게 영어 공부가 작심 3일 아니면 작심 일주일로 끝내지 않는 꾸준함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자막을 켜고 봤고요. 어려운 표현은 스킵을 하고 정말 간단한 표현들부터 차근차근 내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고 따로 정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5개면 5개 아니면 10개면 10개 따로 정리한 표현들을 저는 포스트잇에다 적고 집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들 그리고 틈틈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붙여놓았어요. 전 그만큼 영어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들이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아는 표현들이 정말 많아져서 한 달 뒤 6개월 뒤 또 외국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또 유튜브를 볼 때 내가 몰랐던 표현들이 또 들리기 시작을 하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일정 경지에 오르시면 자막 없이 유튜브를 보는 날이 당연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입이 트이는 방법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귀 트이는 방법들과 이어지는데요. 내가 앞서 정리한 표현들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무조건 직접 써보셔야 돼요. 왜 한국에서 수능 영어 1, 2등급 받는 분들도 막상 영어를 써야 하는 환경이 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이랑 내가 실제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랑은 아예 달라요. 그리고 한국말과 영어는 혀를 쓰는 위치 그리고 각각 언어를 구사할 때 움직이는 입 모양 구조가 아예 달라서 꾸준한 연습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앞에 제가 정리해놓은 포스틱 같은 걸 보면서 혼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진짜 많이 돌렸는데요. 내가 새로 접한 표현들을 쓸 상황을 막 머릿속으로 혼자 막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이 표현이 내 것이 되고 또 일상화가 되고 정말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게 완전 입에 착 달라붙게 반복을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최대한 영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매장에 갈 때 일부러 직원한테 말도 걸어보고 스몰 토크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아니 그래 넌 호주에 있잖아 그러니까 영어 쓰고 싶을 때 매일 쓰면서 연습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홍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스터디에 다녔는데요. 제가 다녔던 곳은 외국인 한 명을 중심으로 학생 6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주 주제를 정하고 프리토킹을 하는 스터디였어요. 근데 이 정도도 저는 스피킹을 연습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 6년 전 얘기인데 요새는 저도 한국에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영어 스터디들도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좋은 기회들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영어 문법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영어를 포기하게 만든 주법은 영어 문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솔직히 영어 문법 몰라도 됩니다.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할 때 문법 구조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밥 먹었어? 라고 말하는 게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고 또 살면서 그만큼 매일 쓰는 언어니까 문법 구조를 생각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기본적인 문법 정도는 아셔야지 앞서 말한 귀 트이는 방법 또 말 트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을 해서 쓰실 때에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통나무 집을 만드는데 이미 다 잘려서 정돈되어 있는 통나무로 집을 만드느냐 아니면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찾고 또 톱으로 배워서 집을 짓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어 문법을 몰라도 영어를 배우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만 쓰시면서 마치 아기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최소 10년 이상 사시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이 없죠.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붙잡고 살 수 있나요? 문법을 몰라서 막막하신 분들 또 어디서부터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영어 공부 사이트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의 첫 콜라보는 야나드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영어 공부 관련 영상 요청이 진짜 많았던 만큼 더 빨리 영상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야나두를 저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가 직접 체험을 한 후에 여러분들께 진짜 후기를 말씀드리고 또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야나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저는 야나두 10분 영어 패키지를 약 7주 동안 사용을 하였고요. 대략 250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야나두 찐 수강 후기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10분 내에 강의 구성입니다. 무엇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뇌의 가장 효과적인 공부 시간은 딱 첫 10분이라고 해요. 또 우리 모두 바쁘게 살고 있는데 솔직히 하루 1시간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야나두는 정말 하루 단 10분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한 영어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를 통학하거나 출근할 때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야나두를 많이 학습하였는데 이 단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표현도 익히고 음성 트레이닝으로 발음 연습까지 모두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매일매일 꾸준히 해서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딱 66일이라고 해요. 야나두 10분 영어 패키지를 여러분들께서 66일 동안 꾸준히 들으시면 장학금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 습관도 없고 거기에 장학금까지 받으니까 진짜 이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커리큘럼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공부 비기너부터 중상위권 영어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단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영어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막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 패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비기너 레벨부터 시작을 해서 들었고요. 첫 3개가 기초 회화, 기초 문법 강의인데 강의를 듣자마자 와 이거는 진짜 찐 꿀팁이다 무조건 콜라보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 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 회화 강의인데요. 이때 원연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어랑 영어랑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문법을 통해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러려면 외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어순을 알아야 합니다. 즉 문법, 적어도 외국인들이 흔하게 쓰는 문법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강조드렸다시피 영어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문법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강의에서는 원연어 선생님께서 딱 우리가 회화에 필요한 문법들만 콕콕 집어서 가르쳐주세요. 주어, 동사라는 기본적인 틀에 앞뒤 살을 붙일 수 있도록 패턴화된 법칙을 익혀서 영어가 툭툭 나올 수 있게 반복하는 것도 이 기초 회화 강의의 장점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리얼 스피킹 강의도 진짜 너무 좋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 강의를 통해 기초 문법이랑 영어 회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외국인들의 실전 영어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된 영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게 한 강의가 또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파트는 외국인이 영어하는 것을 듣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나온 영어 표현과 문법을 함께 짚고 넘어가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영어 발음을 쉐도잉을 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따로 공부를 하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 몰라서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 응용을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말하는 것을 기반으로 문법을 설명을 해주고 또 바로 적용이 되니까 막막하기만 했던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외국인들도 미국이나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같이 다양한 나라 출신이어서요. 다양한 억양을 익히는 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본 원샷 강의도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뭐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가던 흔하게 쓰는 생활 영어를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마치 떠먹여주듯이 다양한 표현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매 강의마다 내 영어 발음까지 제대로 작가할 수 있는 음성 트레이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화두 10분 영어 패키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만의 영어 공부 팁 그리고 많이 쓰고 있겼던 영어 회화를 이렇게 핵심만 콕콕 뽑아서 효율적으로 알려주니까요. 만약에 저도 제가 호주 오기 전부터 진작 연화두를 알고 공부를 했다면 지금의 제 영어 실력을 쌓기까지 그 시간이 반 이상은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영어를 완전 저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얼마나 막막한지 특히 꾸준하게 공부해서 실력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간절히 잘하고 싶은 영어 실력을 한 단계가 아니라 적어도 열 단계는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회화 꿀팁 그리고 야나도 찐 후기랑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늘 그렇듯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이나 또 이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